네, 안녕하세요. 묵자 마이클입니다. 오늘 뭐 3번 연속 찬양곡을 들려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.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찬양곡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내 자신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. 왜 태어나고 왜 살고 있는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많은 의문쯤이 있었을 때가 있었죠. 뭐 지금은 각자의 삶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면 그 길로 선택할 다른 길을 선택할 여지없이 그냥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시점이지만 아무것도 모를 그럴 때 막막할 때 제 느낌을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그거와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사랑했던 부분 내가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랬던 부분을 이렇게 찬양곡으로 만든 곡입니다. 이 또한 들려드리겠습니다. 못 부르지만 잘 들어주세요. 한번 말씀해주세요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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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사랑하면서 느낄 수 있는 더 큰 사랑 믿음 있었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고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네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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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이란 찬양곡입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곡 중에 하나고요 우리 큰아들도 좋아해서 너무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랑 같이 함께 내가 나를 잊었을 때 누군가는 나를 다시 찾아주신다 그분이 누구시냐? 주님, 예수님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나를 꼭 찾아주십니다 믿음으로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